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, 오늘 화요일인가? 화요일 아침 다 해갔습니다 와 오늘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데 물량이 많아가지고 예 또 뭐 늘 바쁘긴 한데 오늘 아주 거침없이 예 아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비아니 닭강정 5,200원 짜리입니다 예 물론 제가 산건 아니고 오늘도 감사하게 예 형님께서 물류센터 형님께서 주셨는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잠깐 벗고 하 땀이 납니다 아침부터 요즘 날씨가 아주 또 봄날 같아갖고 예 아주 일하기 좋고 자 맛있게 한번 먹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하나 아까 김도 들어있었는데 포장지 안쪽에 그 도시락김이 하나 있었는데 예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아까 렌즈 돌릴때 와 어 diligently 이제 나 하 여기 렌즈 cipe eb 안 되어졌구나 여기 물류수원차 도착해서 얘를 도시락을 렌즈에 한 2-3분 딱 돌려놓고 물건 내리다가 다시 렌즈에 가서 꺼내서 그냥 차에다 놔두고 실컷 일하다가 지금 와서 먹는건데 약간 이게 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식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뜨거웠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진짜 거의 앞만 보고 달려야 될 정도로 그냥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럴때 이렇게 바쁜데 먹는 음식은 그냥 다 맛있고 이럴때 이렇게 바쁜데 먹는 음식은 그냥 다 맛있고 뭘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수영을 살짝 걸어놓고 아 녹인다 이 삼거리 밑에서 신호대기 밑에서 차 한쪽에서 안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삼거리 밑에서 차 한쪽에서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